제주도에 가면 부자가 되게 해주는 나무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제가 제주도에 왔는데요. 부자가 되게 해주는 나무? 그런 나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제주에는 부자가 되게 해주는 나무가 있다? 그런데 이건 딱 봐도 감귤나무 같은데? 가정집에도 식당에도 이 나무가 있는 거 보니 보통 감귤나무는 아닌 것 같고 과연 이 나무의 정체는 무엇일까? 제주하면 감귤이니 집안에서도 감귤을 키운다? 그런데 이 감귤나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집안에 불을 들어오게끔 하는 기운 상승을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구입을 하게 됐거든요. 일단은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들어왔을 때 황금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을 때 그 탐스러움 그 마음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로부터 제주에서는 귤나무 몇 그루만 있으면 자녀들을 대학에 보냈다고 해서 귤나무를 대학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 부자가 되게 해주는 황금낭 나무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황금낭 농장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황금낭이 제주도 고어로 황금나무 농장을 뜻하는 말인데 저희가 이 황금나무 농장을 개발해서 지금 키우고 육성하고 있는 농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황금낭 나무와 일반 감귤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반 감귤은 노지에서 키워서 열매를 따서 파는 게 일반 감귤이고 저희는 화분에서 육성을 해서 노지에서보다 더 많이 달리게끔 해서 좋은 상품만 하고 소비자들에게 보급을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귤나무를 화분에 옮겨서 보는 즐거움과 키우는 즐거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황금나무는 특허받은 재배기술로 다양한 품종을 선보이고 있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품종을 상당히 다양화했습니다. 그래서 극조생인 흥진으로부터 감귤의 명품이라고 하는 한라봉 이런 것들 외에 여러 가지 상품을 가지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이나 사무실에서도 키울 수 있는 거네요. 공기정화도 되고 봄에 꽃이 피면 향기도 좋고 주렁주렁 달린 황금 열매가 부자되는 느낌으로 느껴질 것이고요. 사무실이나 각 사업장에서도 이 나무를 키우시면 사업이 잘 될 정도로 마음이 흐뭇하고 아주 풍요롭습니다. 여기는 제주시내의 한 식당. 황금나무가 카운터 옆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다. 제주하면 골프장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역시나 클럽하우스에 황금낭이 버티고 서 있다. 고객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요. 공기정화 기능도 탁월한 것 같고요. 공인들이 너무 예쁘셔서 혹시 조목이 아니냐고 심한 분들 계시고요. 어떻게 하면 황금낭을 구입할 수 있는지 많이 문의도 하십니다. 제주의 귤나무에 새로운 스토리를 접목시켜 부자되는 황금나무로 탄생시키니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다. 해외에 나가보니까 해외에서는 이렇게 열매를 팔고 하는 농사보다도 이렇게 황금낭처럼 나무 화분에다 심어서 키우고 요소요소에 배치하고 전시하는 걸 제가 보고는 너무나 감탄을 했습니다. 감귤의 주산지 제주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에게 보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와서 저희가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나무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름표가 하나씩 달려있거든요. 이 이름표는 어떤 이름표예요? 이 이름표는 위탁에 구매를 해서 저희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위탁을 해놓은 상품들입니다. 이제 쉬운 말로 다 주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황금낭은 구매 후 열매가 익을 때까지 위탁 관리한 다음 필요한 시기에 배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 배송은 전국 택배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주문만 하면 택배로 바로 배송이 됩니다. 그렇다면 황금나무에 귤이 열리면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하다. 심이고 있네. 일단 한 입 먹고 보는 우리의 리포터. 시청자 여러분도 친구이시죠. 너무 죄송해요. 시청자 여러분. 이거 한번 맛보세요. 황금낭은 다양한 품종만큼이나 다양한 형태의 귤 열매 재배도 가능한데 리포터의 눈에 띈 이 나무는 너무 예뻐요. 이야 황금낭 나무에 이렇게 트리를 꾸며놓으신 거네요. 네. 저희가 한번 크리스마스 트리로도 수라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황금낭을 구입할 경우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한데. 네. 여름은 없고요. 2, 3일에 한 번씩 물을 이렇게 주고 이제 문제가 묻었을 때는 이렇게 겉으로 분사를 시키고 이제 마른 걸로 이렇게 닦아주면 되고요. 제주 귤나무에 화려한 변신. 황금나무 들여놓으시고 부자되세요. 향후 10년간 더욱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의 전의 가정에 다 보급을 하고 사업자들에게 보급을 해서 전부 풍요로운 마음으로 사업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잘 육성해서 보급하겠습니다.